안녕하세요 타임 즐거워주는 남자 제이슨 입니다 자손TV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이전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그 위기 리포트에 한번 다뤘었던 같은데 틱톡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죠 유럽의회에서 위원회에서 오더 스탭 스탭들로 하여금 즉 직장에서 일하는 컴퓨터라든가 그런 디바이스에서 퇴출 시키겠다는 거죠 그렇게 스탭들에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유럽에서도 지금 틱톡을 쉽게 말하면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의 어떤 그 어떤 워크 디바이스 그러니까 핸드폰이 됐던 어떤 컴퓨터에서 틱톡을 추방하게 명령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뉴스에서 캡처 해왔는데 대통령 미국 대통령의 틱톡 금지 권한을 법안 하원 외교 의원에서 통과되었다 그래서 지금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문제가 아니냐 심각하다는 거죠 이 보안 문제 미국과 중국이 어떤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패권 전쟁 가운데 이제 틱톡이 미운 털이 박힌 거죠 그래서 사이버 보안 위험 및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금지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관계자들은 오늘 15일까지 업무 시 사용하는 모든 기기 그러니까 공직에 있는 분에 한해서 모든 기기에서 틱톡 앱을 삭제해야 한다 라고 2023년 2월 23일 EU 집행위원회 정례 브리핑 자료를 한번 캡처해 왔어요 자 틱톡을 쓰지 마 삭제해라 미국에 이어 유럽도 나선 이유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데이터 보호 사이버 보안을 위해서 그래서 직원들에게 휴대전화와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전자기기에서 틱톡 앱을 제거하도록 지시했다 라고 방금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내용을 캡처해 왔죠 자 그 기사입니다 지금 자 브리핑 기사인데요 그래서 the clock tick on tiktok over security concern 그래서 security concern 보안의 염려 걱정에 대해서 틱톡에 대해서 지금 시계가 tick on 똑딱 똑딱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계는 바로 이 틱톡의 금지 보안 그런 걱정에 의해서 시간이 가고 있다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이런 이야기죠 자 여기 보시면 이 인사가 있어요 지금 슈지츄라고 하는 이분인데 83년생입니다 지금 틱톡 ceo가 아니고 이제 cfo 라고 하는데 아 칩 파이낸셜 아피서다 해가지고 ceo는 이제 이그젝티브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라고 한다면 cfo는 파이낸셜 아피서의 최고 재무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이 cfo인 이분이 아 이제 의회에 나가서 설명을 했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이분을 쓸 수밖에 없었을까 보면은 지금 40세 굉장히 젊으시죠 2021년부터 틱톡에 이제 ceo cfo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 겉모습은 중국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싱가포르 사람입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화교들이 많잖아요 중국의 힘이 힘 중국계가 좀 섞여 있다는 것이고 하버드대학을 나왔고요 대만계 미국인과 와이프가 결혼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경험도 있어요 골드만삭스에서 2년을 근무했고 또 중국 회사 샤오미에서 2년간 cfo를 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틱톡의 ceo 인데 이분의 이제 이분이 이제 슈지츄라는 분이 나가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분이 합당한 인재냐 물론 전에 이제 그 틱톡의 ceo가 있었겠죠 근데 미국의 이제 회사의 이제 ceo 인데 이 사람이 이제 친 중국적으로 보이죠 어떻게 하면 싱가포르 화교 이런 느낌이지만 그러면서 또 친미국적이죠 왜 골드만삭스에서 2년을 근무했잖아요 그리고 월스트리트불도 좀 먹었죠 그러면서 이제 공상당의 입장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타고난 리더로서 ceo이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틱톡의 ceo를 미국인으로 이제 이분을 안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의회 나가서 설명을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죠 틱톡 ceo인 이 추지추는 월스 그릴 자 그릴이란 말은 원래 불을 이제 고개를 같은 것을 그릴 굽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로우 메이크라는 것은 법을 만든 사람 즉 국회의원이 되겠죠 at the congressional hearing 그러니까 국회의 그 hearing 청문회에서 지금 미국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그릴 되었다 그러니까 불로 막 지졌다 이 말이니까 이 그릴이란 말은 이제 엄하게 신문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틱톡은요 바이트텐스라는 그런 회사고요 엄마 회사죠 바이트텐스 거기서 이제 틱톡이 나와서 동아시아 이런데 국제적인 용어는 틱톡이다 중국에서는 이제 바이트텐스라는 이름을 쓴다는 거죠 재밌죠 바이트는 이제 어떤 정부의 단위인데 이것이 댄스 춤을 춘다 이런 뜻이에요 바이트가 댄스를 춘다 2016년 9월에 중국에서 출시가 되었고 2017년에 이제 동아시아 국제적으로 2018년에 이제 들어왔네요 아주 굉장히 쇼폼이죠 굉장히 그 짧은 15초에서 뭐 한 1분 정도의 그런 짧은 영상인데 이것이 이제 그 유튜브를 위협을 했잖아요 유튜브는 굉장히 긴 동영상인데 이 짧은 영상이 틱톡이 들어오면서 유튜브가 흔들렸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제 쇼츠라는 대안 영상 짧은 영상이 쇼츠라는 것을 출품하게 된 사건이 바로 이 틱톡이라는 것입니다 틱톡이 있다면 미국은 쇼츠가 있다 그래서 이제 쇼츠라고 발음을 하네요 최고 경영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1년 매출액이 13조 6천억입니다 그래서 거의 1번을 끊었다는 거죠 틱톡의 광고가 엄청나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인도하고 중국이 지금 사회가 안 좋잖아요 히말라야 국경 때문에 서로 막 살인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하고는 국경 분쟁 때문에 이 틱톡을 퇴출시켜 버렸어요 인도에서 그래서 굉장히 지금 중국이 인도에 틱톡을 넣으려고 지금 굽신굽신 하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3월 23일날 청문회를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릴 갉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프레쉬 칸스는 아주 신선한 염려가 있었다는 거죠 About the apps, Thai to China 그러니까 이 앱이 중국에서 지금 마이드 텐스라는 2016년 9월에 출시가 됐다 보니까 이거 중국과 아니냐 중국과 타이어 연관되지 않았느냐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 시큐리티 중국의 어떤 팁이니까 우리가 앱을 깔 때 그 동의를 하잖아요 개인 정보를 그러니까 개인 정보가 다 중국에 넘어가지 않느냐라고 어떤 데이터 안보 보완에 대해서 이제 칸스선 염려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런 곳을 이제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인텔리전스 커뮤니티 그러니까 원래 인텔리전스 하면 우리가 IQ 할 때 지능이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첩보기밀정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CIA라고 하잖아요 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 그 CIA 할 때 그 I가 바로 이 I거든요 그래서 첩보국, 정보국 이런 뜻이 있어요 정보국 첩보기밀정보 이런 것을 어떤 커뮤니티 라든지 로우메이커 어떤 국회의원들이 말하기를 They worry American app usage data 미국인들의 이런 이 앱 틱톡을 사용하는 usage, usage란 말은 원래 용법이란 말도 있지만 사용량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앱을 사용하는 데이터 양이 이제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may be weaponized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중국이라는 state, 국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미국 사람들이 쓰는 그런 정보가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개인 정보를 알게 되면 무기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지금 바이든 정부는 그러다 보니까 이 히어링 청문회는 came, 왔습니다 After the White House indicate 백악관에서 indicate 뭐라고 이제 보여줬냐면 It may ban, 그것이 ban, 금지한다는 거죠 이 앱 in the US 미국에서 이 앱을 금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후에 이제 히어링이 이제 왔다는 것이죠 정문회가 했다는 거죠 만약에 틱톡에 이제 Chinese parent company 방금 이야기했듯이 중국의 그 아빠, 엄마, 부모 회사가 바로 뭐다? 바이트댄스라는 바이트가 춤을 춘다는 이 바이트댄스인데 이 회사가 리피우스 거부한다는 거죠 To sell, 파는 걸, its to stake 스테이크란 말은 지분이라는 말도 있고 출자금이라는 뜻도 있어요 원래 말뚝이라는 뜻이죠 어디 땅에다가 말뚝을 딱 갖는다 이건 내꺼 이런 뜻이죠 지분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출자금을 이제 지분을 이제 팔라 파는 것을 거부했다는 거죠 바이트댄스가 그러니까 이거 트럼프 때 이거 미국 기업에게 팔아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트럼프가 근데 트럼프가 재선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붕 떠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트댄스는 이제 거부를 한 거예요 이 지분을 파는 걸 그래서 setting up a confrontation 이런 confrontation 어떤 대결 국면을 형성하면서 베이징은 said 말하기를 would oppose any forced sale 포세일, 강요된 이런 판매를 중국은 이제 금지를 반대한다 미국에게 파는 거, 우리는 강제로 파는 거 중국의 입장에서는 금지한다 금지하겠다,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게 된 것이죠 자, 와싱턴 칸선 미국의 와싱턴에 굉장히 걱정이 되겠죠 틱톡, which has 150 million users 그래서 지금 1억 5천만 명의 유서가 있는데 미국에 이 사용자들이 이머지드 등장해 왔습니다 무엇으로써? one of the most contentious elements contentious 하면 content가 어떤 다투다 이런 뜻이거든요 분쟁의 이런 뜻이 되겠어요 분쟁은 그런 분쟁의 element, 요소가 있다는 거죠 international deepening rivalry with China 중국과의 그런 깊은, 국가의 깊은 라이벌 관계 그런 분쟁, 태권 경쟁 이런 거에 서서의 분쟁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 중에 하나로써 이제 부상했다는 거죠 틱톡이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그래서 reportedly concern about 뭐에 대해서 이제 걱정에 대해서 보고 했냐면 중국의 이런 하니스 원래 하니스라는 것은 말을 탈 때 마구라는 뜻이거든요 동사로 하면은 무엇을 이용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용하다 그래서 뭘 이용한다는 거냐면 중국이 user data, 사용자의 데이터 정보를 이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power, influence, operation 그래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operation은 aim and 어떤 목표를 두고 있냐면 American, 미국 사람을 목표로 하는 그런 첩보작전의 어떤 operation 영업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어떤 작전의 영향력을 파워, 권력을 어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user data를 하니스 구색을 갖추는 거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We do not trust the TikTok 우리는 그래서 틱톡을 믿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embrace 포용한다는 거죠 American value 틱톡이 미국의 가치를 embrace 포용할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틱톡을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라고 캐시 라저씨가 말했는데 이분은 이제 Republican chair of the house energy and commerce committee입니다 그러니까 하원의 에너지와 commerce 상업위원회 그런 곳에 이제 최연이니까 장이 되겠죠 공화당 그 최장이신 캐시 라저씨씨가 말했다는 거죠 미국에서 틱톡 너를 못 믿겠다 왜? 미국의 가치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현재 전 세계에 지금 지금 틱톡이 15억 명이 됐다는 것이고요 이미 인스타그램에 지금 인스타그램이 1.7 거의 뭐 1억 15억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그런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데이터가 보면 그러니까 엄청난 인기가 있다는 것이죠 틱톡의 리스팅스를 보내면요 반응 The company has denied 그 회사는 부인해왔다는 거죠 뭘? 미국의 시민들의 이런 데이터가 위험에 처해있다 이것을 부인했고 주소커먼 아니지 분석음이죠 sensitive user data 이렇게 민감한 사용자 정보는 be kept on US soil 미국 땅 미국 땅 안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The data cannot be accessed 그리고 그 데이터는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이징 중국으로부터 중국과 아무 관계가 없다 미국 땅에 있지 않느냐 서버가 그리고 또 company is subject to US audit 미국의 이제 audit란 말은 회계감사 그리고 니들 미국이 우리 회계감사로 서브젝트 하면 뭐? 지배를 받는 회계감사에 지배를 받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be subject 하면 be subject under 아래에 있다는 것이니까 그 지배를 받다 이런 뜻도 있고 뭐? 받을 필요가 있는 준수해야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audit 회계감사를 우리가 준수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those efforts 그러한 노력들은 have done little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to dispel Washington's worry 그러니까 Washington의 걱정을 해소하는 거죠 몰아내다 물리치다 해소하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call for 요구한다는 거죠 ban 금지를 금지를 요구하는 것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틱톡을 금지하려는 노력들이 있다 자 리얼리티 현실은 어떠냐 operation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틱톡에 대한 염려들이 지금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중국의 법에 의해서 그럼 중국의 법은 뭐냐 which oblige any company or citizen to add state intelligence 자 oblige는 대표적인 O형성사잖아요 목적, 목적 보호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목적, 목적 보호니까 주술관계 그러니까 어떤 회사라든지 citizen 시민들이 add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state intelligence 국가의 정보국에 그러니까 중국법에 써있나 봅니다 어떤 회사든지 중국 정보국에다가 oblige 종속이 대한다는 거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정보를 줄 이런 느낌이라다 보니까 중국 법에 틱톡도 이제 걸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보를 다 중국 당국에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Chinese 로라는 것이죠 자 여전히 some observer 어떤 그 observer 관찰자들은 말하기를 the fixed risk 최대의 위협이죠 to American privacy 미국 사람이 이런 사생활의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중국이 아니라 but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중국 법에 있는 시스템 이니치 그 시스템 안에서 어떤 테크 컴퍼니 회사도 첨단 회사도 harvest user data user의 데이터를 수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 Congress 근데 의회는 그래서 has been up in arms 수고입니다 be up up in arms arms가 S가 붙으면 팔 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묵이 상태에 있다 이 말은 ~~에 대해서 맹렬히 반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즉 무기로 이제 싸우고 있다는 것이니까 의회는 여전히 틱톡에 대해서 지금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또 fail to pass 심지어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패스하는 걸 통과시키는 것을 가장 베이직한 comprehension comprehensive privacy registration 이게 하나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말이죠 국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포괄적인 사생활 법이라고 하죠 우리가 포괄적인 보호법이라고 말하는데 일종의 이런 것을 패스하는 것 조차도 실패했다는 거죠 포괄적인 사생활 금지법 이런 거 이것은 protect 보호한다는 거죠 우리 데이터를 from big misused 잘못 오용되는 걸 막는다는 거예요 by 뭐에 의해서 all the tech company 모든 그런 첨단 회사로부터 근데 이 회사들은 collect 모으고 mine it이죠 정보를 이제 수집하고 마인 한다는 거죠 이 마인이란 말은요 우리가 광산업회 할 때 뭐 뭐 땅을 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뭣을 캐다 그러니까 정보를 캐고 수집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 오용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라고 이제 줄리아 앵그리쉬가 썼는데 이 사람은 이제 파운드 설립자인가 봐요 investigative tech news 사이트라는 마크업이라는 그 어떤 걸 만든 사람인데 뉴욕타임즈에 있는 이제 오프 앱헤드라고 하죠 앱헤드 이것은 이제 사설이란 뜻인데 앱헤드 뉴욕타임즈의 어떤 사설 기사에 있는 마크업에 라는 것에 이제 창립자가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포괄적 금지법 데이터 그런 사생활 금지법 이런 것을 이제 통과시키고 싶은데 그것을 실패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갈등 관계에 있는 중국과 미국의 패권 관계 속에서 틱톡까지 이제 불붙으면서 유럽까지 금지하게 되면서 과연 지금 청문회에 와서 설명을 했는데 과연 미국의 입장은 틱톡을 지금 공무원들 세계에서만 일단 사용 금지가 되겠고 국민들은 쓰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것을 이제 해명이 안되면 금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업데이트 뉴스 한번 또 기다려 보면서 자 오늘은 틱톡 브리튼 그 게시판 기사 다뤄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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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